반갑습니다. 혓달가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깊은 산속에서 식수찾는 방법과 우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 식수를 구하고 그리고 우물을 만든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제가 산에서 식수를 찾아가지고 우물을 만들었던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살라 그러면 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물을 찾는 거죠. 우물을 땅속에서 물을 찾는 거고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빗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건데 오늘은 우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빗물을 이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물을 찾는 걸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죠. 일단 자기가 들어갈 산을 정했으면 그 산에 물이 끼는 곳을 모두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이 그림이 제가 MBN 나는 자연이다 촬영할 때 공중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제가 살려고 마음먹었던 이 산에 저는 물이 끼는 곳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찾으니까 약 네 곳이 나왔는데요. 먼저 여기가 가운데 있는 이것이 제가 사는 곳이고요. 운막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좀 떨어져서 위쪽에 물이 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한 200m 이상 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은 운막 전에 운막인데 운막 주변에 두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논으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 물이 끼는 곳이 있죠. 여기에 물이 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물 우물을 만든 것입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물에서 조금 이쪽에 바로 이런 우물을 제가 찾았던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네 곳이 되겠죠. 물이 나오는 네 곳인데 좀 더 보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물탱크는 이제 그 뒤에 났고요.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는 물탱크가 없었겠죠. 당연히 정자도 그렇고요. 위치만 보면 이쪽에 논을 만들었던 부분 여기에서 물이 났고요. 그리고 이 바위 밑에 바위 밑쪽에 여기가 물이 좀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밑에 물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200m 이상 올라가면 산이 이 등선인데 상 중턱보다는 좀 밑에 쪽에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전부 제가 팠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물이 그냥 조금 끼어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제가 파고 들어갔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흙이 오래 있었는데 계속 파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이 예 물이 고여죠. 고이에 있는 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끼는 곳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찾아서 물줄기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는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팠고요. 더 계속 이제 파고 내려갔죠. 한참 많이 팠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고이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거보다 더 깊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다가 사진을 찍은 상태고 이거보다 더 깊은 곳에 실제로 물을 제가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위가 이 바위의 끝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니까 끝이 있었고 그 끝 밑에 틈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바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밑에 바위까지 끝까지는 못 파고 여기 이 사이에까지 파서 여기에서 물을 제가 호수 바이버를 대서 물을 가지고 오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우물이 깊어도 작은 파이프만 남기고 흙으로 벗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밑에까지 팠다고 그랬죠. 파면 바위가 이게 이 바위가 끝이 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또 이렇게 바위가 들어있었는데 이 사이를 그냥 제가 파이프만 딱 여기에 16mm 파이프만 딱 대고 이렇게 빼냈습니다. 물론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파이프를 이 딱 안에 넣은 거죠. 그리고 쭉 뺐어요. 빼고 그리고 덮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석빙고를 만드는데 이 바위가 내나 이쪽 바위 면이 이쪽 바위 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이 나무 정도 됩니다. 이 나무. 위치가 이 나무가 이 나무 되니까 덮었습니다. 이게 푹하고 또 이만큼을 이제 해서 흙으로 덮었죠. 더 이상 벌레나 뭐가 못 들어가게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몇 년이. 몇 년도 아닙니다. 몇 년 안 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파이프에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느냐 봤더니 파이프가 꽉 막혀 있었어요. 뭘로? 이게 잔뿌리입니다. 너름나무 잔뿌리입니다. 이게 너름나무. 예. 그 위장을 좋게 한다는 나무 있죠. 그게 이제 저희 그 산에 많이 있는데 이 너름나무 잔뿌리가 이 파이프 안을 가득 메워서 완전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뜯었습니다. 다시. 물론 이제 파이프는 파이프는 다 빼내진 않고 철사를 넣어가지고 빼냈습니다. 철사를 이 길이만 이 파이프가 있는 길이만큼 철사를 넣어가지고 끝에서 이렇게 뭉텅하게 만들어서 이쪽에서 당기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것들을 다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파이프를 묻을 때 절대로 그냥 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좀 있더라도 여기 파이프만 이렇게 돼서 묻으면 안 되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물 뚜껑을 만들어서 항시 쉽게 열고 그리고 안을 뿌리 같은 것 잔뿌리 같은 것을 끊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팁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물을 빼내가지고요 이 파이프가 이렇게 와서 이 길이로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물이 이제 받치고 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물의 양이 얼마나 안 되죠. 이런 물도 이 정도면 한 집 정도는 먹을 물이 됩니다. 이 정도면 한 집 정도는 제가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용해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쉽게 볼 수 있네요. 여기에서 부터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지금 파이프를 떼 놨죠.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팠다가 뚜껑을 덮기 위해서 통 안쪽으로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해 보면 이거는 뚜껑 파이퍼 이 빨간 다라이 위로 올라왔고요. 파이퍼가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이런 밸브는 이 다라이 파는 데가 더 있고요. 파이퍼 파는 집에 가면 다 쉽게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파이퍼가 몇 밀리인지 이거는 16 밀리로 제가 설치했는데 16 밀리면 이 밸브도 16 밀리로 해야 되겠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제가 풀 같은 걸 심었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 세미의 우물은 저희 집사람들 좋아해가지고 이 우물 만들 때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주위를 나무로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은데요. 대신에 이제 나무 터리가 좋으나 나무로 개미가 많이 찾아옵니다. 나무 사이에 개미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물 변천사를 대략 보면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만들고 여러가지 형태로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가 이 바위 밑에서 이 석빙고 만들었던 데고요. 음식물을 저장하는데 여기 바위인데 바위가 이렇게 틈이 있죠. 지금 비닐 사이로 틈이 보입니다. 틈이 틈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여기도 틈이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바위 틈으로 빗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흐려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비닐을 바위를 다 덮은 거죠. 바위를 다 덮었습니다. 완전히 빗물이 전혀 못 들어가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하니까 빗물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 속에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벌레가 그래서 오히려 빗물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비닐을 다 벗겠습니다. 다시 다 벗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닐 세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꼭 하려면 바위 틈이 있으면 시멘 같은 걸로 메우는 것은 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통을 묶기 시작했는데요. 이 물통인데 이 물탱크는 물탱크를 놓을 때는 제가 몇 번을 놨습니다. 몇 자가 빠졌네요. 물탱크를 몇 번을 옮겼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높은 곳에 물탱크를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밑에 집을 질 때 수압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 이쪽에 최종적으로는 이쪽에 묻었습니다. 그전에는 요 위에다 한번 묻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한번 생각할 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탱크를 밖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 묻는 게 좋습니다. 햇빛에도 좋고 치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탱크를 처음에 구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기는 여기도 구멍이 하나 뚫리고 여기도 하나 뚫립니다. 안 뚫려있으면 뚫어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위에 물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거는 들어오는 물입니다. 물이 들어온 데고 이거는 넘쳐서 나가는 파이프를 넘쳐서 나가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도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수도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틀면 이 파이프에서 연결돼서 수도 물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수도 물을 설치하면 물이 흘러나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밑에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물탱크에 들어오는 물호수는 하단에서 U자 형태로 하면 더욱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탱크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수도 파이프를 혹시 해가지고 밑으로 쭉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밑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흙이나 이런 모래같은 것들이 뜹니다. 이 수압에 의해서 그러면 오히려 물이 깨끗하지 않죠. 그럴 때는 쭉 내리고 내리려면 쭉 내리고 U자로 꺾어줘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물이 압력이 위로 쏟기 때문에 밑에 여기 깔아앉아 있던 침전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수도에 사용하는 파이프가 상단에 위치할수록 물은 깨끗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파이프 이것을 약간 올려서 하나를 더 사용해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침전물들은 그냥 빠져나가는 파이프로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파이프를 구멍을 낼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기단한 이런 통을 하나 물탱크를 구입을 해가지고 세 개를 뜹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맨 밑에 바닥에 완전히 밑에 해서 침전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약간 위에서 수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 파이프 그리고 맨 위에는 넘쳐 흐르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 이렇게 세 군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청소할 때도 맨 밑에 완전히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설치를 해서 약간 이렇게 공간을 둬서 이리 빼낸다든지 하면 이 밑에 침전물을 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물탱크를 묻을 때 사진을 하나 더 찍어놨는데요. 이게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바이텀에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물탱크를 지나서 이렇게 수도로 빠져나가는데요. 여기에 제가 T자 밸브를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거는 뭐냐면 직수 빼는 곳입니다. 이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일자형 밸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털면 물이 이쪽으로 탱크로 못 들어가고 직수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물이 맑은 날은 바위 밑에 있는 물이 깨끗한 물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침전된 물을 쓰는 것보다 이것이 더 깨끗합니다. 직수 빼는 곳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시면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이쪽에 파이프는 왜 연결을 해놨냐면 추가 우물을 제가 하나 더 봤습니다. 뒤에 제가 네 곳을 발견했다 그랬죠. 네 곳 중에 그 중에 한 곳 조금 더 물이 깊이 파니까 조금 더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파이프를 빼냈습니다. 연결해서 허드렛물이라도 쓰게 나가게 파이프에 연결했는데 결국에 제가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밸브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냥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찍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일자형인데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돌리면 돌아가서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물을 잠그는 겁니다. 잠그면 직수로 빠지는 이물이 이렇게 해서 직수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물통 같은 걸로 받아 먹는 그런 형태고요. 그러면 물이 이쪽에서 흘러오는데 이것을 열어놓으면 이쪽으로도 흐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높이가 이쪽이 이쪽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는 안 흐릅니다. 이걸 잠가야만 일이 나오고 바로 통과하죠. 여기는 T자형 밸브 이거는 이쪽에서 아까 추가 우물을 빼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없앴고요. 바로 여기에 연결 암수 파이프 있는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서 이 까만 호수를 바로 이쪽으로 갖다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만 하시면 파이프 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렇게 거의 묻었죠. 묶고 나무를 대서 위에 지붕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붕이 빛이 거의 다 통과되니까 이게 아니고 현재는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판넬로 해서 이렇게 얹어서 빛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외부 부엌 인데요. 죄송합니다. 외부 부엌 인데요. 수도 꼭지는 T자를 이용해서 양쪽에 수도 꼭지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수도 꼭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파이프가 올라와서 T자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자바라를 달았고요. 이쪽은 바로 직수로 빠지는 그런 밸브를 달아서 야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는 고무 다라이로 대체를 했고 고무 다라이 밑에 구멍을 뚫어서 하수도 빠지는 이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외 부엌 중에 비닐하우스 비가 올 때 사용하는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부엌입니다. 야외 부엌 이것도 형식은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잘 보이네요. 똑같이 이렇게 파이프 올라오고 이쪽에 자바라 달고 이쪽에는 직수 달고 그리고 밑에 파이프 가 있죠. 하수도 입니다. 여기서 설거지를 하면 물이 다라이 가운데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고 부엌 은 이렇게 화강암을 주워다가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근래에 지었던 집인데 새로 지으면서 거실 하고 세면장 수도를 넣었습니다. 거실에는 싱크대를 놨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서 싱크대로 가고 하나는 세면장 으로 와서 여기서 물을 받고 빼냈습니다. 하수도 나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했죠. 타일을 아직 놓기 전에 올려놓은 사진이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타일을 놓기 전에 최종적으로 타일을 놨는데 놓기 전에 수도 엿기 전에 이거는 반찬을 시원하게 복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제가 좀 더 깊이 이렇게 하고 위에 스티로포를 놓고 완전히 묻었는데도 별로 큰 효과를 못 봐서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기 보면 물탱크의 높이가 높지 않아서 싱크대의 수도 압력이 낮다고 되어 있죠. 아까 때 제가 물탱크를 가능하면 최대한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게 이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이프 거든요. 올라오는데 물탱크가 좀 낮다 보니까 수압이 약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쳐 흐르는 파이프를 하나를 더 장만해 가지고 제가 여기 안에 물이 흐르는 저장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석빙고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반찬을 안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중으로 이렇게 통이 들어있어요. 물은 이렇게 안쪽으로 흐르고 이 통안에는 반찬을 넣는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 물은 흘러나가는 물이고요. 탱크에서 흘러나가는 물이고 이 물은 아까 그 밑에 호수 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호수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완전히 다른거죠.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싱크되어 가는 파이프는 물탱크의 하단과 연결하고 그래야 언제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있죠. 아까 말했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이죠. 수도 할 때는 밑에 사용해야 되고 제가 말했던 위에 음식 반찬 넣어놓는 석빙고 형식은 이 물을 갖고 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건 아까 그림 그대로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알아라겠습니다. 우물 추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부분 지금 물이 보이시죠. 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깊이 파서 물이 보인건데 이건 땅에서 섬에 나오는 물입니다. 베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베어 나오는건데 이물을 사용하면 우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물이 문제는 뭐냐 물이 적을 때 비가 안올 때 이럴 때는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의기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어 나오는 물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적어도 양은 적지만 흘러서 나오는 물을 우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공법 실패할 한결이면 제가 나무뿌리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추가 우물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물이 파이프로 나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뿌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힐 확률이 많습니다. 이쪽엔 너름나무가 있는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몇 년 안에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면 이것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다 뜯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추가 우물은 길이 좀 길었습니다. 길어서 이렇게 쭉 파서 거의 제 키만큼 파 내려가서 쭉 파이퍼를 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추가 우물 실패로 파이퍼를 제거 했습니다. 제가 녹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바로 일자로 붙여서 이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 중턱에서 물을 찾은 건데요. 이것은 가뭄이 좀 심해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도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물들은 결국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적어도 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빗물 빗물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빗물도 잘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물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빗물은 산성비다 이래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음 시간에 빗물 사용법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